음악 휴대폰 제조사 펜텍이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에 내놓은 더 플레이어 스카이로 대변되는 깔끔한 디자인과 네임밸류가 드디어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 플레이어는 마치 스마트폰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블랙 컬러와 화이트 컬러를 전후면에 대비시켜 깔끔한 모습이며 특히 헤어라인 패턴이 들어간 후면부에서는 스카이만의 디자인 철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면부에 배치된 버튼은 터치 방식을 채택해 편리한 조작이 가능한데요 좌측에는 볼륨 조절, 우측은 뒤로 가기, 홈, 메뉴 버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체의 좌측면에는 3.5파이 이어폰 단자와 DMB 수신용 안테나가 숨어 있습니다 우측면에는 USB 단자, HDMI 단자, 마이크로 SD 슬롯이 커버로 덮여 있습니다 이런 조그만 소형 기기에 HDMI 출력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데요 1080p까지 지원하는 풀 HD 영상을 바로 TV로 전송해 시청함으로 활용 범위가 매우 넓어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윗면에는 전원과 홀드 기능을 겸하는 레버가 있고 윗면에는 마이크, 리셋 버튼, 스트랩 고리가 배치됐습니다 액정은 3.7인치 AMOLED입니다 800x480 해상도를 지원하고 AMOLED 방식이라 동영상 감상 시 효용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플레이어의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안드로이드 OS 탑재일 것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에서 전화 기능만 쏙 빼놓은 듯한 느낌인데요 감압식 터치 패널을 사용해 드래그, 클릭을 위주로 조작하다 보면 정말 안드로이드 탑재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기본적인 버튼이나 조작도 안드로이드 탑재 스마트폰 유저라면 쉽게 적응할 수 있는데요 다만 세로 방향 피벗을 지원하지 않고 순수한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로만 사용된다는 것과 하드웨어 사양이 인기 스마트폰보다 뒤지기 때문에 체감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에서 오직 전화 기능만 빼놓은 제품이다 보니 와이파이를 통한 인터넷 접속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브라우저와 RSS 리더 그리고 트위터 어플이 설치되어 SNS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구글의 정책에 따라 더 플레이어 같은 MID에서는 어플을 다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아쉽지만 와이파이 환경에서의 웹서핑은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제 동영상을 재생시켜 볼까요? 앞서 언급한 대로 더 플레이어는 1080p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동영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코덱 문제로 고민할 염려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AMOLED의 장점으로 인해 한층 화사한 화질로 감상할 수 있는데요 측면부에 위치한 스피커를 통해 이어폰 없이도 재생이 가능해 여러 사람이 함께 동영상을 감상할 수도 있지만 더 플레이어를 책상에 올려놓을 거치대가 제공되지 않아 추가로 구입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군요 동영상을 제외한 DMV, MP3 음악, 포토뷰어는 꽤 쓸만한 편입니다 터치 방식 스크롤을 통해 제어하는 방식이며 속도의 저하나 딜레이 없이 쾌적하게 재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난한 음질과 AMOLED의 장점을 잘 조합해 SMP, 즉 스마트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라는 신주어에 잘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최근에 출시되는 미디어 플레이어는 단순한 동영상, 음악 감상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통해 어학이나 자기학습에 목적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플레이어는 이런 목적을 가진 유저들에게 전자사전 어플을 기본으로 제공하는데요 YBM E4U 영한 한영사전 콘텐츠로 어학에 도움이 되는 부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MP라는 신주어를 만들어낸 스카이 더 플레이어는 세련된 디자인의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뛰어난 성능을 유저들에게 선사합니다 사용 중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스카이만의 장점과 안드로이드의 장점이 잘 어우러지는 시너지 효과를 제공함으로 스마트폰이 사용하지 않는 유저들은 물론 기존 스마트폰 유저들에게도 상당한 매력을 어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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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